공부에 대해서 좀 알고 해야 돼요 공부는 못난 짓 하는 놈 저거 쳐다보는 것도 내 공부예요 못난 거를 뭐라 하면 내 공부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주관으로 갖고 그 못났다 라는 걸 갖다가 답을 벌써 내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가 끝난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못난 짓 하는 걸 몰라야 돼요 저기 못났는지 잘났는지 내가 지금 분별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보고 나는 말없이 그냥 내 일을 하고 보고 또 내 일을 할 뿐이지 그걸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간섭을 해버리면 조지도 하지 마게 하는 건데 내한테 공부거리를 주지 말자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거기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당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입으로 간섭을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보고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나는 내 그냥 살 돌아가 등신같이 이렇게 하고 그럼 또 바쁘잖아요 본기 내 공부가 돼요 이게 그리고 난 등신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간섭 안 해야 되는 게라 간섭하면 딜이 섞여서 이거 또 걸리고 놀다가 내가 상처 입고 이러거든요 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거지 공부하는 사람은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 끝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공부를 해? 저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저쪽에서는 뭐 이러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우리가 무슨 이게 엄청난 무순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안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 안 돼요 또 그래가 왜 공부를 하냐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말려들지 마라 입을 안 섞으면 말려들지 않나니 입을 섞지 않으면 절대 말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만 내가 하고 저거는 간섭하지 마라니까 보고 들어서니까 들어버렸으면 내 공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욕이 내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뭘 알고 공부를 해야지 맨날 공부한단다 30년이 있었는데 공부했나 쳐다보니까 공부한 적이 없어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했어 공부는요 바르게 하면 3년만 하면 도인이 돼요 1차 도인 그래갖고 2차 큰 도인이 되려면 7년만 하면 됩니다 바르게 알고 하면 최고로 니가 깨치고 최고로 큰 도인이 되려면 10년이면 정확하게 되겠군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만 가면 딱 그렇게 돼요 모르고 하면 3천년 가도 너는 1차 도인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니가 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끼리 니가 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자연에서 니가 도인 안 해준 겁니다 개망란이가 나는 도인이다 하면 그러면 도인 맞죠 근데 누가 증명을 해줘서 도인인가는 다른 거예요 고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공부의 원리부터 알아야 돼 그렇게 꼭 지금 해라가 아니고 이 원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난중에 내가 난중부터 또 하더라도 원리는 알고 가야 돼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 이것이 정법의 공부입니다 알고도 몰라라 바보 같아가라 욕이 공부예요 응? 니 똑똑하면 절대 공부 안한다 못한다 똑똑한지 왜 공부를 안 똑똑한지 왜 공부를 해 못났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입을 닫아야 돼 나 한날 그런데 이렇게 나는 못났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참 못났습니다 그까면 똑똑하다니까 솔직해야 되는 기라 나는 똑똑하다 이거 하고 멋대로 살든지 응 내가 내가 입은 닫고 귀를 열어라 하니까 벙어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공부를 하면 말이죠 척도가 있는 겁니다 척도가 요만한 공부를 하고 있냐 요만한 공부를 하고 있냐 요거예요 그럼 요 공부는 끝났으면 요거는 펼치는 거예요 요서부터 닫으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니가 입을 열어도 되지만 요 공부를 하니까 요게는 니가 입을 열져마라는 겁니다 응? 응 요만큼 공부된 사람은 요거는 입을 다 열어도 되는데 요만큼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요거는 입 열져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당신이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있잖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내한테 몇 프로가 오느냐 백 프로가 와요 백 프로가 열 명이든 백 명이든 백 프로가 온단 말 내한테 지금 오는 사람이 내한테는 백 프로거든요 그게 오는데 요게 몇 등분으로 오느냐 4대 3대 3등분으로 옵니다 사람은 항상 내한테 오는데 요거를 당신이 아무리 입을 열어도 70% 안에 거는 입을 열고 30%는 닫아야 돼 그 사람들 중에서 30%는 내가 입을 닫아야 될 사람이 있고 70%는 입을 열어도 되는데 요것도 중간에 30%는 니 잘났다고 가르치려고 입 열면 안 돼 요거는 중간에 30%는 항상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주 존중하면서 서로를 아주 존중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누는 거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 요걸 하고 그 다음 밑에 40% 있죠 이거는 내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40%는 내한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한테 해 나는 듣는 입장이고 그 사람 무언가가 답답해서 내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다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들어요 요거는 내가 가리킬 수 있는 입장에 내한테 인연을 주고 있는 거고 이건 가리켜야 돼 이것도 안 가리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니가 요 위에 거를 주는 이유는 요 밑에 거를 행사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 위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니가 잘 살라고 하면 말이죠 니가 사회에 행기 뭐 있더냐 묻습니다 내한테 만약에 가면 내가 잘 살고 싶어해 이러잖아요 니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내가 물어요 사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없는데 니가 잘 살면 되냐 내가 밥을 먹고 살고 그 정도는 되지 않냐 그리고 니가 이거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아주 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에 어떤 공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식인들이거든요 지식인들은 모름지기 왜 너희들이 풍부하게 살게끔 안 해 주느냐 너희들 갖춘 지식으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하면 네 삶이 엄청나게 지적으로 살게끔 뒷받침을 전부 다 해 줍니다 그걸 해 주려고 너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하지를 않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뭘 안 주는 거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니까 요기 지식인들이에요 자꾸 나는 왜 이리 못 사는데 니가 못 사는 이유는 사회를 위해서 행기 없잖아 왜? 왜 그렇게 행기 없다고 못 살게 하냐 니가 갖춘 지식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갖추었지 않느냐 니가 어떻게 뭐 해갖고 갖추었냐 니가 갖추었는데 부모가 환경을 내한테 만들어 줬던 어디로 에너지가 들어왔던 간에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경제를 일으키고 무언가를 창출을 하지 않으면 니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안 됩니다 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니가 컸다면 니가 이제 잘 살고 싶을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도 아는 게 니만 잘 살라고 뜬다고 하늘이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냐 요 원리입니다 요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한테부터 따지고 내 손부터 넘어가고 그러고 하느님 매가지를 잡아도 잡아야지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나온 한 하느님한테 가려면 뇌를 넘어야 될 것이야 이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이런 인연들이 오잖아요. 이분들한테 내가 절대 잘난 칭하면 안돼요. 내가 안다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있는 걸 내가 설명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이분들한테는 하여튼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아래 사람들을 다스릴 때 이 사람이 참여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르켜 주니까 이걸 잘 보고 있단 말이죠. 나는 여기에다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딱 딱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여기서 답을 다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여기에 딱 해주고는 아이고 오늘 심심하셨지요 이러고 다 요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래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 해준 게 이 사람은 공부시킨 겁니다. 공부는 쓰리쿠션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엄청난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걸 조금 꺼내놓고 이렇게 사면요. 이 사람은 당장 돌았어요. 조금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돌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을 바로 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끔 되면 이것은 너한테 확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겸손해도 당신을 떠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왜요? 의논만 해, 이분하고는. 의논할 거면 의논만 하지. 자꾸 이러니까 갇혀지고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또 내 아래 사람이 도움받는 거를 또 보게 돼요. 여기서 스스로 막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 놓으려면 이 사람은 언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보다 낮은 걸 알기 때문에 내한테 물어 들어옵니다. 이걸 그 때 물어 들어올 때, 요때 제가 모르기는 해도 요런 거 같네요. 요렇게 해 주니까 싹 받아들여요. 그게 큰 사람도 내한테 도움받으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바르게 도움되게 해 줘야지. 무한하게 내가 그 찌른다든지 내 잘난 거를 거기에다가 대시를 하면 그 사람은 도움받기 전에 거부감을 딱 가지고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 도움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인연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잘 지키면 당신의 일이 나날이 번창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 줘요. 응? 이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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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